트리키에 이스탄불의 법원 청사에서 총격 테러가 발생해 용의자 2명을 포함해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9일 전에도 이스탄불에서는 성당에서 괴한이 총격을 가해 남성 1명이 숨진 바가 있는데요. 트리키에서 테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리키에 이스탄불의 법원 현관에 놀란 사람들이 납작 엎드려 있습니다. 외부에 있던 사람들은 서둘러 법원 안으로 들어옵니다. 현지 시각 6일 트리키에 이스탄불의 법원 청사에서 총격 테러가 발생해 남녀 용의자 2명을 포함해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들은 경찰과 대치 끝에 사살됐는데 제압 과정에서 경찰관 3명과 시민 3명이 다쳤고 이중시민 1명은 끝내 사망했습니다. 트리키의 정부는 이들이 미국과 유럽연합 등이 테러 조직으로 분류한 급진 좌파 단체 소속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테러 엄단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스탄불에서는 9일 전에도 미사가 진행 중인 성당에 괴한히 총격 테러를 가해 남성 1명이 숨진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